네 안녕하십니까 박병창의 주간 증시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뿐이 안 했고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이것도 녹화해서 수요일 날 녹화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올려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들어주시고 또 댓글도 올려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좋은 자료를 찾아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영끌비투 어쩌나 주식판데매 14년 만에 최대치이다 집값 올린 게 누군데 은행 창구엔 다급한 전화 빗발쳤다 주택당부 대출 안 해준다고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온 거죠 주식투자 손실 가능성 42.5% 한국 증시 급등락은 운명적이다 우리 시장 병독성 원래 크다 끝나가는 돈잔치 미통화정책 정상화 수업 투자 전략은 비투개미 어쩌나 주가 폭락의 반대매매 쏟아질 판 당국 예의주시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하락을 했죠 고점 3300포인트 정도에서 31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으니까 지수로 많이 빠진 겁니다 3300에서 330포인트가 10%니까 약 한 250포인트 빠진 거니까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 지수가 7% 8% 빠지면 종목은 15에서 20% 빠진 종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이렇게 어려웠던 시장이 됐던 이유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냥 제가 지금 이 녹화 방송을 해서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요 시황 전체의 흐름이에요 사실 제가 되게 어려운 방송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요일날 얘기를 하고 지난주에 상황이 어땠나 이번주에 상황이 어땠나 그리고 다음에 상황이 어떤가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금요일날 오후 장 다 끝나고 주말에 보신단 말이에요 제가 흐름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흐름을 얘기했는데 그 중간에 굉장히 급변동도 생겨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박 부장 얘기가 틀린 얘기가 되고 잘 못하네 이런 소리 듣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걸 그럼 감안해서 들어주십사 변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명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화면 보시면 나스닥이 0.73% 하락했는데 저점이 마이너스 2.7% 다운은 저점이 2.32% S&P500은 2.24% 다운 운송은 3.4%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종가 지수로는 1% 정도 내외로 지난주에는 하락을 해서 아래 꼬리가 달린 조정 하락이었습니다 왜 굳이 이런 표현을 드릴까요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뉴스에 보고 굉장히 험악하다고 했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건 미국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은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런데 우리 시장이 크게 하락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여겼던 것은 해외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들었다는 거예요 홍콩 항쟁 지수는 5.8% 홍콩 H 지수는 6.7% 하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했냐 두 글자로 두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기 지표가 요즘에 둔화되는 지표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픽하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7월 FNC 회의록 발표를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기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심플합니다 시장은 두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하나 시장은 경기가 안 좋고 우리 주가도 똑같아요 실적도 안 좋고 그래도 사는 놈이 있으면 오르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돈의 힘 유동성에 의해서 올랐어요 이게 한 축입니다 유동성은 더 보강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절로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와서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요인은 뭡니까?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그리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기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오를 것이고 주가는 오를 것이니까 돈을 투입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 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어땠냐 돈은 계속 풀고 경기도 앞으로 회복될 거래요 그러면 경기도 좋아질 거고 돈도 계속 풀고 이게 골디락스예요 그래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외환위기 저는 외환위기도 겪었고 97년 98년도에도 주의상에 증권 맨으로 있었고 08년도에도 증권 맨으로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온 겁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걱정을 하는 것이죠 여하튼 돈 실적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돈을 좀 안 풀어도 되죠 좀 회수해도 돼요 또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 경기가 그러면 돈을 더 풀어야 되고 이것을 저울질하면서 가는 게 연준의 역할이고 중앙정부의 역할이고 주의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테이퍼링은 이제 앞으로 할 거라고 예고를 계속하면서 테이퍼링을 향해서 한 발 두 발 쬐깍쬐깍쬐깍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 지표가 기업의 실적이 2분기에 피크를 치고 둔화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야 이거 경기도 둔화되고 그러니까 제가 돈과 실적이라고 했잖아요 실적도 둔화되는데 돈도 줄인데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걱정을 한 겁니다 시황 이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럼 가만히 우리 생각을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모르는 외부의 어떤 트리거가 나와서 중대한 악재가 나와서 시장이 급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소위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외환시장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채권시장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날 수도 있었고 여태까지 그렇게 경험적으로 왔습니다 앞으로는 대출 관련해서 개인들의 채권 문제로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데서 일이 닥치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곳에서 지금 방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예요 실적도 둔화가 되는데 이제 테이퍼링 돈도 줄인데 그럼 시장은 하락을 할 건데 이렇게 둘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적이 둔화돼 픽하우스 돼가지고 다소 둔화되는 꺾이는 게 아니고요 다소 둔화된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예요 둔화된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얘를 테이퍼링을 천천히 하든지 규모를 줄이든지 이렇게 가겠죠 그렇다가 얘가 더 좋아져 그러면 얘를 더 빠르게 하겠죠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인 게 이번 주 시장이에요 이번 주에 급반등을 했죠 이번 주에 나스닥과 S&P500은 역사적 신구인 수사를 다시 경신해 버렸습니다 더 올라 버렸어요 그냥 이러면서 지난주에 걱정한 건 뭐야 도대체 미국의 3대 지수가 지금 다우만 역사적 신구인 수사 근처에 있고 나스닥과 S&P500은 그 위로 올라 버렸어요 이거는 이머지 마켓에 있는 돈들이 전 세계 자금들이 미국으로 블랙호프처럼 빨려들고 미국 시장에 몰인을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좋은 거야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정서는 정서는 이런 거예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일부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지금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고 경기 지표 이거 다시 터닝하지 못하면 테이퍼링 조금 천천히 해야 되지 않겠냐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시장이 반등을 준 겁니다 그럼 결국은 아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시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흐름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금요일 오후에는 결정이 나아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떨 것이라고 제가 미리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하나는 미국의 근원 PC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은 3.6% 상승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3.5%였거든요 예상보다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개인 소비지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직전에는 경기 지표들이 일부 지표들이 둔화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둔화된 지표들이 뭐냐? 주택 지표 그리고 PMI의 지표 중에 서비스업, PMI가 둔화되고 있어요 마이너스를 꺾이는 게 아니고 둔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지표들도 이제 멀지 않아서 둔화되지 않겠냐라고 아마 이건 해석을 할 겁니다 그게 맨날 얘기하는 파우르 장이 옐런 장관에 얘기하는 일시적 현상에 의해서 개인 소비지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핵심의 기본 정서입니다 두 번째, 잭슬러 컨퍼런스가 있어요 26일부터 28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하루만 하고 그것도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죠 그만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뿐이 진행도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건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강력하게 테이퍼링하고 강력하게 긴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반등을 주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지수가 됐습니다 미국이 그러면 역사적 신고지수가 되면서 이제부터 막 위로 고호를 하면서 고호를 외치면서 막 갈 수 있느냐? 그렇습니까? 아니죠 잭슬러 컨퍼런스에서 여기서 테이퍼링 사실 상관은 이렇지만 결국은 물가 오르고 이런 부분들 다소 둔화되고 또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부분은 또 다시 좀 올라올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델타 변이 이거 좀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테이퍼링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하자라는 말이 나오면 시장은 또 흔들리겠죠 그것 때문에 역사적 신고지수 내고 또 밀렸다가 또 괜찮다 그래서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지금 역사적 신고지수를 경신을 했지만 지수를 추종하면서 지수에 배팅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냐 올렸다가 차익매물 맞고 내려오고 올렸다가 차익매물 맞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시장은 움직일 거다 결국은 미국 시장은 추세적으로 상승은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동성이 점차적으로 심해지면서 시장의 우려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결론 제스는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지금 현재까지 제가 녹화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미즈수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확 어떤 변화를 추세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미리 사전적으로 시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세의 흐름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 우리 시장은 어땠냐 미국이 그만큼 흔들리는 동안 우리는 당연히 어떻겠어요 연속 2주간 코스피 시장이 3% 이상 하락하면서 3,060%까지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지난주 7% 급락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뜯어볼 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빠진 것은 외국인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외국인들은 테이퍼링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10년 만기 국제충일이나 올라가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점차로 외국인들이 이머지 마켓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이 되니까 야 이거 변동성이 심하니까 좀 더 줄이자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 업황 우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그냥 냅다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어요 이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코스닥이 7%랑 폭락하면서 개별 종목들이 왕창 하락했어요 이거 왜 그랬냐 이거는 외국인들이 판 게 아니에요 수급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도체로 시작된 우려로 인해서 대형주를 먼저 팔았는데 그 다음에 중대형주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중소형주는 중소형주는 국내 기관들이 사무펀드가 떼기 시작을 했고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로스컷을 해야 되니까 이들은 팔기 시작했고 이들이 팔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소위 담보부정이 걸리면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이번 주에 반등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월, 화 연속에서 반등을 했고요 오늘 지금 수요일은 이틀 반등했기 때문에 위에서 또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잭슨을 미팅에 대한 우려가 지금 깔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낙폭가 대가 있었기 때문에 반등을 시도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반등이 얼마나 세냐 그리고 종목별로 어느 쪽으로 반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느냐 이제 우리에게 관건은 그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답이 나오겠죠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일단 현재 지수 상황이 어떤 상황까지 왔나만 먼저 지금 말씀드린 걸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 1봉입니다 신고 지수 나면서 진짜 너무 부럽죠 부럽부럽 막 두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갈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직전에 그랬듯이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걸 조금 배웠는데 이거 좀 굵게 하는 거 굵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굵게 해 볼게요 이래 놓고 제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갔다가 조정 보이고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 조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지수가 신고가 난 상태에서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지수으로 갈 거냐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다우존수 신고가 근처에 있고 S&P500 신고가 나 있는 상태예요 S&P500은 극단적으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요 어땠어요? 올라가서 내려오고 올라가서 내려오고 올라가서 내려오고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쭉 올라온 상황이에요 결국은 변동성이 심해지는 상황은 인정하고 결국은 이 바운더리에서 대세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시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의 코스피 지수부터 볼게요 코스피가 이렇게 빠졌어요 3300포인트 근처에서 한 방에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주어서 이대로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냐? 이럴 수 있을 거냐?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대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래로 내려가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가면 또 차이 매복으로 나오고 걱정스러운 우려의 매복으로 있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럼 어느 정도 바운더리에 있을 것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하락한 게 이게 은봉이에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은봉입니다 이 은봉에 5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거래 시점에서 넘어가면 이거는 추세 전환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추세 전환이 그래서 이 지수가 지금 3,180포인트 정도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렇던데 3,18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면 얘가 재차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여러 군데서 보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실지 모르지만 반복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걸 똑같이 그리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돼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가서 내려왔다가 다시 이 안에서 왔다 갔다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또 밑으로 그냥 고꾸라지니까 아니다 좋아질 거다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이 3번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수급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 수급부터 오늘 그러면 잠깐 한번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른 것보다도 수급체크 한번 해보면요 8월 둘째 주에 개인들이 8조 9초로 외국인만 한번 볼게요 외국인을 하고 연기금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7조 순 매도했어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1조 2천억을 좀 매도했어요 많이 줄었죠 8월 둘째 주에 외국인들의 매도는요 삼성전자 집중 매도였습니다 지난주에 매도는 삼성전자 좀 줄었어요 그래서 1조 2천억을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거래를 보면 코스피에서 3,600억, 코스닥에서 3,500억을 둘째 주에 매도를 하고 지난주에 1,335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하고 코스닥에서 1,500억 매도로 중수용적 급락을 주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연기금은 610억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주에 들어서 8월 23일, 8월 23일 양일간 외국인들은 1,299억 기관은 8,408억 연기금은 1,037억을 매수했습니다 이걸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실제 수치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번주만 한번 볼게요 이번주 8월 23일부터 오늘 수요일 현재까지 보시면 개인들은 8,900억 매도이고요 외국인들은 1,300억 매수이고 기관들은 8,000억 매수예요 금융투자가 5,000억 매수하고 얘네는 맨날 차익거래하는 거니까 빼고 거의 대부분 차익거래니까 빼고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되는 건 연기금이 890억 샀다는 거고 사모펀드가 1,600억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전문이 올라온 겁니다 지수가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팔지 않고 샀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이곳저곳에서 방송 요청이 와서 방송 다 가진 않고요 그냥 가까운데 몇 분 내로 가는데 그중에서 질문이 제일 많은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기금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살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게 직접 보여주지 못하고 말로 하기 때문에 좀 답답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걸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8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하고 연기금의 거래를 보면요 8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6조 5천억을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 겁니다 연기금은 6천억이나 팔았습니다 자 이들이 계속 팔면 시장은 빠지는 거예요 계속 팔면 그런데 이들이 매도를 멈추면 시장이 하락이 좀 멈추는 거예요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상식으로 상식 쓰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이들이 사면 지수는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할 거냐를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외국인 앞으로 더 팔아봐야 6조 정도뿐이 안 되지 않겠냐 셀코리아 바닥 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예요 여러 가지 뉴스가 많지만 그중에 제가 판단해 볼 때 이 정도는 좀 신뢰성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내용인지는 뭐냐 이 밑에 화면에 여기에 차트를 보세요 2010년에 외국인의 지분이 제일 적을 때가 31.7%였어요 그러다가 쭉 사다가 2015년에 또 계속 팔아서 31.7%까지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또 쭉 사다가 2017년도에 대세 상승했죠 그러면서 쭉 계속 38%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지난 5월 기준으로 5월 기준으로 32.7%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가만히 제가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최근 10년 동안에 한국의 지분률을 봤더니 31% 정도가 평균적으로 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5월이 아니군요 18일 기준으로 이번 8월 18일 기준으로 32.7%예요 31% 기준으로 봤을 때 약 6조 원 정도 남았다라고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살까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사멹니까? 그렇다고 볼 수 없죠 31%가 과거에 그랬던가 앞으로 31%가 저점일 수는 없어요 더 팔 수 있습니다 30%까지 29%까지 팔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략 과거에 이 정도 오면 이들이 그 이후에는 더 팔지 않고 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살 때 사우스 코리아 살 때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전체 FTSE MSCI의 지분 중에서 이머지 마켓에 비중이 있고 이머지 마켓 사우스 코리아 지분이 비중이 있고 그 비중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듯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삼성전자를 10% 갖고 있고 하인은 10% 갖고 있고 LG화 10% 갖고 있고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거 줄이자 삼성전자를 좀 줄이자 그래서 얘를 줄이는데 얘가 10%에서 8%까지 줄였어요 그래서 계속 줄여 얘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정 수준이 되면 더 이상 줄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들도 한국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더 팔기는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이제 공격적으로 팔지는 않을 거라는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살 거냐? 이거 몰라요 그럼 그걸 언제 살지는 모르겠고 얼마나 공격적으로 살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는 크라이막스를 지나갔다 지나갔다 이제 공격적으로 매도는 안 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번 주에 보면 외국인들이 안 팔고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이제부터는 계속 살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수 얘기에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수가 올라가면 다시 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떨어져서 떨어져서 파는 거에서 더 이상 팔 게 별로 없어 지수대도 이 정도에서 비중 자체가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어 그러면 더 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더 빠지지도 않고 위로 더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8조 원 매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반도체를 9조 2천억이라 매도했어요 화면 보시면 이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반도체를 9조 1천억 매도했는데 8조 원 코스피 매도를 잡혔다는 얘기는 나머지 반도체 제외는 샀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더 많이 팔지는 않을 거라는 크라이막스는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매매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그럼 외국인들은 그러면 이제 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내려오면 팔지도 않고 올라오면 또 팔 거고 그럼 도대체 언제 사서 우리 시장 언제 오르느냐 우리 시장이 다시 외국인들이 사게 되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첫 번째 글로벌 전체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중에 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는 게 터닝하는 게 보여야겠죠 우리나라 경기가 터닝하는 게 보여준다는 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기업의 실적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바탕으로 올라오는 건데 지금 자체는 변국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움직일 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느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외국인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연기금 연기금이 중요해요 또 그 다음 자 그 다음 뉴스 볼게요 연기금 미국에서 1조 원이 살 때 한국에서 3조 원이 팔았대요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은 20.2%였어요 국민연금이 발표한 올해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6.8%입니다 계속 팔고 있는 겁니다 계속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지난번 4월에 이것 때문에 하도 국민연금 욕을 많이 먹으니까 뭘 했냐면 긴급회의를 해서 국민연금의 운영 국내 주식의 비중을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맞추자 그래서 최고 한도는 16.8%에서 플러스 3%하면 19.8%가 되죠 19.8%까지는 그냥 좀 갖고 있게끔 여유를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난 5월 말에 비중이 20.2%였어요 그 이후에 올 말이에요 이게 이건 직접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올 말에 20.2%였는데 그 이후에 6월부터 한번 볼게요 6월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된다 2조 3천억 팔았어요 그 이후에 2조 3천억 더 팔았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의 지금 현재 지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지금 19% 아래에 떨어졌을 거라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생각할 때 16.8%까지 팔 수도 있어요 그 밑으로 팔 수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니까 13%까지도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극단적인 경우이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들과 하고 지금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대선도 있는데 난리지겠죠 그렇게는 파는 건 우리 상시 수준에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16.8% 아래는 아마 안 팔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주가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17%든지 18%든지 기준되면 이제 더 이상 팔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근데 19% 아래로 떨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연기금은 안 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를 볼 때 지난 요번에 지금 이거 설명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연초에 연초에 지수가 3,000%를 깬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000%를 깨고 내려간 고점 찍고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이때 연기금이 어떻게 했냐 계속 팔다가 여기서 연기금을 샀어요 이때요 샀다가 올라오니까 또 다시 팔고 이랬단 말이에요 연기금까지 가는 동안 연기금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팔았죠 여기 이만큼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 거냐 지분으로도 그렇고 가격으로도 그렇고 연기금은 안 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3,100% 아래에서 연기금은 팔지 않고 조금 살 거다 오히려 조금 살 거다 외국인은 3,100% 아래 떨어지면서 현재 지분으로 볼 때 외국인은 어떻게 할 거냐 사는 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안 팔 거다 그러니 지수는 어떻게 될 거다? 3,100% 아래 떨어져서 이 밑으로 가면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 안에서 물론 중대한 악재가 뭐 나와서 전 세계 시장이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소악재로 봤을 때는 호악재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는 멈춰질 거다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드린 거 수급상황으로 얘기를 드린 거를 거꾸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그럼 다시 3,250, 3,300포인트로 이 위로 올라 이렇게 2번의 가정처럼 이 위로 올라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 같다고요? 외국인하고 연기금 판단일까요 또? 그래서 또 못 올라 이렇게 시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상황은 시장의 상황은 하락 여기 3,200포인트 살짝 아래인데요 올라서 내려왔다가 올르당 내리락 이 사이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은 그냥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수배팅은 좀 어려운 거고요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수배팅은 좀 어려운 거고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할 거냐 코스닥 관심이 많잖아요 코스닥은 코스피의 방향대로 가되 변동성이 훨씬 심한 거잖아요 그냥 딱 그런 거예요 얘는 변동이 훨씬 더 많이 빠졌잖아요 당연히 변동이 훨씬 더 컸지 않습니까 얘도 이 전체에서 이 전체에서 50% 정도 라인에서 1020과 30에서 지금 은봉 맞잖아요 그래서 얘가 맞고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니 내려갈 거니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있다가 이후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용주나 소용주를 못하신다면 중용주 위주로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보는 이유는요 테이퍼링이 과거에 테이퍼링 할 때 어땠냐를 한번 보시는 겁니다 과거에 어땠나 테이퍼링을 미국의 테이퍼링 언제 했어요? 2014년도에 했습니다 2013년도에 얘기하고 이런 얘기예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도에 그랬다가 QE1, QE2를 하면서 쫙 올렸어요 여기는 뭐냐면 남유럽 피그스 국가에 디퍼트 났을 때예요 여기 디퍼트 났을 때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그랬다가 다시 원위치에서 우리 시장에 박스 피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 피해 있었는데 실제로 테이퍼링 하는 구간이 언제였냐면 2014 여기였어요 2014년도에 얘기를 하고 2014년도에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시장이 흔들렸어요 이 은봉입니다 이 은봉이요 이 은봉 시장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다시 올라왔다가 테이퍼링을 하는 2014년도에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근데 결국은 우리 시장에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잘 보시면요 그때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었어요 미국이 QE3를 하고 나중에 금리 인상을 어디서 했죠? 여기서 했죠?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박스 피해 오랫동안 있었어요 잘 보세요 이게 2013, 14, 15, 16이에요 14년도하고 15년하고 이렇게 생겼죠 이거하고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보세요 우리나라의 코스닥의 2014년도, 15년도가 언제냐면 이게 2014년도고요 이게 2015년도예요 이게 우리나라 코스닥의 2014년도와 15년도입니다 에이 박 부장님 과거에 그랬다고 미래에도 똑같이 그런 거 아니라면서요 과거에 코스닥이 이때 중국 때문에 이때 아모레퍼시피 화장품 제약 바이오 날라갈 때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코스닥이 이렇게 갈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테이퍼링을 하는 동안에 테이퍼링을 하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시장은 가두리에 갇혀 있었고요 소위 종목장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지금 현재 앞으로 테이퍼링으로 향해서 갈 것이고 좀 전에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과 연기금은 내려가면 사지만 올라가면 계속 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포지션 전략 자체라면 시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시장에 있는 돈은 수익률을 찾아서 옮겨 달릴 것이고 그렇다면 중소형주나 아니면 성장주에 이제 이벤트가 있고 성장 스토리가 있는데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사야 되느냐 이제 여기 남은 거예요 시황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앞으로 계속 이룰 거예요 근데 언제 시황이 많이 바뀔 거냐면요 9월 9일날 선물을 쓴 동심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확 변동성을 어느 한쪽으로 주지 않아요 그러면 9월 9일과 추석 이 사이에 또 시장이 좀 변동성을 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후에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미국도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 건지 막 변동성을 주면서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시나리오가 나올 거예요 테이퍼링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악재이고요 테이퍼링 시나리오가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스케줄이 나오면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또 움직일 거예요 이런 스케줄을 봤을 때는 이런 박스권에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9월 서문에서 동심환기와 추석 이때쯤까지는 갈 걸 같고요 그 이후에 시장은 확실히 위든 아래든 또 한 번 방향을 잡을 건데 저는 지금 현재 위쪽을 기대하고 있고 위쪽으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예상이 틀릴 수도 있으니 그때 가서 여러분께 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보TV에서 디지털TV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이건 전체적인 흐름을 쭉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어떤 방송에서 그냥 듣는 것보다는 아마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열심히 그리고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에 중국 얘기를 계속합니다 중국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시황이 되게 웃깁니다 중국이 갇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중국 시장이 어렸습니까? 상해조갑지수 얘 이게 지금 일봉이고요 이게 주봉이에요 얘는 미국처럼 추세상승도 안 하고 우리처럼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중국은 갇혀 있는 지 오래됐습니다 일보고 보면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아주 크게 추세적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이 장기 성적 전략의 변화를 지금 정책 변화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표를 하고 있냐면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령화에 대응하겠다 두 번째 기술자립하겠다 세 번째 탄소중립하겠다 네 번째 공동부유로 가겠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지 않거나 여기에 저해되는 산업에는 다 규제하겠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랬고요 과거의 일본도 그랬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주의 정치 시스템 자본주의의 경제 시스템이 이렇게 서서히 이게 발전하는 걸 후퇴하는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나름 여러분들의 사후 일단 뭐라고 할까요 역사관 이런 전부 다 다를 것이니까 그렇지만 여하튼 여태까지 쭉 전 세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처음에는 무조건 양적 성장 먼저 하죠 그러다가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겼어 그럼 이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중국은 고성장에서 지금 구조적을 거치면서 규제를 하면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수출주도 기업 성장 위주에서 소비주도 평등 소비 위주로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 세계의 글로벌 경기의 성장은 미국과 유럽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두 축으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수출을 제일 많이 어디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하잖아요 똑같이 이게 두 축인데 미국은 워낙 고성장을 한 국가예요 성숙 기업 성숙 국가처럼 성숙 국가예요 그러면 중국이 고성장을 했는데 중국이 여기서 이제 안정성장으로 가겠대 그럼 글로벌 경기의 고성장은 일단 멈추어지는 거예요 일단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성장 GDP 성장률이나 이런 건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그랬지 앞으로는 그냥 안정성장 저성장으로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저성장 저금리 또 하나 뭐죠 저성장 저금리 세 가지인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저물가 이랬다가 팬데믹으로 지금 이 세 가지가 확 올라왔다가 성장 고성장 했죠 지립성장률은 30% 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이상 한다고 그러죠 이제 이머징 국가도 금리 이상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성장 그리고 물가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게 다시 꺾이는 걸로 이제 가야지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가는 와중에 그러면 뭘 할 거냐 중국이 뭐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 탄소중립, 공동부유, 기술자립 이제 구조적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쪽만 우리는 가겠다 그렇지 않은 데는 규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냐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다음 달부터 자국의 철강 제품에 수출세 부과한다고 합니다 수출 증치세 환급하는 것도 폐지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니네 철강 기업들 수출하면 니네 수출세 부과해 니네 수출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국의 상품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 서플라인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소위 탄소중립을 위해서 또 수소, 에너지, 고삐제는 중국 발표한 투자만 1조 위안이 넘어 1조 위안하면 180조 정도 되나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거 보자 이거 탄소중립이에요 이것도 환경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누나의 부양체 군부를 뜨고 있나? 중국의 정밀 타격형 과주기 정책 선회한다 이 과주기가 뭔가 봤더니 얘네 한자로 써서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 시크리컬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크로스 시크리컬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시크리컬 우리 얘기는 하잖아요 그것을 정밀 타격형으로 정밀 타격형으로 이거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중국의 이런 정책의 변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이런 뉴스들 이런 것들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봅니다 이건 또 그냥 이렇게 정리를 좀 하자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IF 외환 얘기를 맞으면 제가 지난 방송에도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외환 얘기를 끝나고 나서 IT 버블을 만들었죠 왜 IT 버블이 생겼냐 각국의 정책 당국에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집중적으로 돈을 거기다 막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IT와 인터넷의 시대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2008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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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의 진원지가 뭐였습니까 부동산이었죠 집중적으로 거기다 돈을 쏟아 붓는 거예요 부동산 버블이 생겼어요 지금요 부동산 버블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기고 나서 이후에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이 됐죠 또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했어요 어디다가요 백신 개발하는데 치료제 개발하는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봉쇄령이 생겨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미국은 각 가정당 거의 평균적으로 한 천만 원씩을 줬다고 그러죠 작년에 집중적으로 돈을 줬어요 개인들한테 돈을 직접 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정책의 1조 달러 이번에 통과된 것은 인프라예요 말 그대로 도로 교통 항만 여기에 다 해요 예를 들이 그런데 다음에 있을 3조 5천억 달러의 경기 모양 정책이 있죠 이거 뭐냐면 평등소득 그러니까 K자형으로 해서 양국 회원성이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저소득층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데 3조 5천억 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어디에 돈을 많이 쏟아본느냐를 가만히 살펴보면 작년에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또 우연찮게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7학년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탄소중립 얘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금 더 넓게 러퍼에게 얘기하면 ESG고요 ESG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이의 인바일리먼트고 인바일리먼트에 이 질병도 들어가 있는 거고 탄소중립도 들어가 있는 거고 전기차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향후 최소한 5년은 최소한 5년은 전부 환경과 질병 여기에 관련된 것에 돈을 쏟아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관련된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 그러면 어디에 있냐 우습게도 제가 사실 메타버스 얘기도 하면서 이 얘기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여기 기사를 그렸다 왔습니다 탄소저감 대안을 하려면 탄소포집을 하지 않으면 탄소중립 실형은 불가능합니다 탄소포집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탄소를 제일 많이 유발하는 애들 있잖아요 공예업체들 공예업체로는 공예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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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예산업에서 당연히 지리들이 공예를 많이 유출하기 때문에 배출하기 때문에 얘들을 포집해서 물리한 걸로 만드는 기술도 사실은 개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쏙 보시면 롯데케미칼 여수소 실직연구 나서고 있다 현대올뱅크도 그러고 있다 그러면서 전세계 탄소포집 연관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표 가끔 보셨죠 앞으로 반도체가 이럴 것이다 앞으로 2차 전세계가 그럴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탄소포집 활용 탄소포집에 관련돼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리스트가 나온 종목들을 보면 포스콜, 롯데케미칼, SK노베치, 현대올뱅크, SKENS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기술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뭘 보시면 되냐면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게 어디예요 정유화학, 철강 뭐 이런 데잖아요 얘네들 중에서 탄소포집으로 탄소중립에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시설장치하겠다 여기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 있죠 여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또 조선도 있죠 조선도 지금 수소를 날리거나 아니면 탄소에 중립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LNG나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 조선도 친환경 조선 쪽만 봐야 돼요 조선도 심지어 반도체를 본다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이런 쪽에 하는 데 들어가는 기술력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반도체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정기차도 보면 보는 거고 여기에 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부 염화칼륨이나 탄산칼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화학주 중에서 얘 탄소포집을 해서 포집이라는 게 뭐하는 거잖아요 얘를 무해한 것으로 또 만들어내는 화학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좋고요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기업들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건 잠깐 이거까지 읽고 더 나갈게요 골드만삭스의 자료입니다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를 탄소 매출 제로 방향으로 이동시키려는 시도는 특히 저탄소 기술 개발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을 계속 인사시켜야 될 것입니다 알루미늄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독특한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데 전기차나 태양광 같은 태양라패널 같은 기술들도 필수 요소이지만 전 세계 배출량이 2%에 달하는 많은 탄소를 발생시키는데 이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기차이고 태양광이고 그리고 풍력인데 여기에 알루미늄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알루미늄 업체를 많이 보자 이런 보고서를 제가 간추린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는 향후에는 신환경인데 우리는 그전의 신환경은 맨날 풍력하고 태양경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닌 그게 아닌 앞으로는 우리의 건강도 그리고 탄소도 기후도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찾는 것이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3년 5년 동안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기가 닥치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각국의 정부에서 돈을 투하하는데 그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하하느냐 지금은 이 친환경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 맞춰서 종목을 찾아봐야 되고 그 종목이 마땅치 않아요 왜 무식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공부를 못해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주도주를 처음부터 주도주인지 몰라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얘가 주도주였어 그래서 어떤 게 막 10배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처음부터 그거를 잘 갖고 있으면 좋은데 쉽지 않아요 그게요 그걸 집어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여러 가지를 찝적찝적 대면서 사볼 거예요 저도 사면서 볼 거예요 앞으로 예의주시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친환경 탄소중립 관련 ETF를 거래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이퍼링 펀치는 얼마나 아플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넘어가려고 그러면 여러분께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험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시장에 조종 하락의 이유를 네 가지를 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중국 규제와 질적성적 정책이래요 이거 지금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죠 이건 중장위적 정책이에요 지금 시장 하락의 이유가 아닙니다 두 번째 코로나 델타 베리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그렇대? 아니에요 이게 확산되는 시점에 미국 시장 계속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거 확산되는 시점에 올랐어요 이렇게 지금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다른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냐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조기 테이퍼링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테이퍼링은 유동성과 연관이 있고 경기 지표는 실적과 연관되어 있어요 얘 두 개가 둘 다 좋으면 골리락 쓰고 둘 다 나쁘면 시장의 조종은 보이고 둘 중에 하나가 삐거덕거리면 한쪽을 더 강화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거쳐가면서 그 다음에 둘 중 하나가 확실하게 좋아질 때 방향을 틀 거라는 거예요 그런 구간의 조종은 기간의 조종을 지금 거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시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오늘은 좀 말씀드릴까요? 얘기하다 보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계속 혼자서 얘기 떠들다 보니까요 목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테이퍼링 펀치는 아플까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 방송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고된 테이퍼링입니다 경기 회복으로 충격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매크로 분석가 있었지만 예상보다 시기가 빠르거나 방법이 달라졌을 때 시장은 펀치를 맞고 하락합니다 시장은 유동성과 경기 회복의 두 가지에 근거합니다 그동안은 유동성과 경기 회복의 골디라스 국면이었습니다 향후에 경기 회복의 확장으로 된다라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를 하는 테이퍼링이 유동성 축소는 아니지만요 정확한 일은 아니지만 긴축은 아니지만 아무튼 시장의 유동성을 투여하는 것을 축소한다라고 지금 예고한 것입니다 둘 중 하나의 신뢰가 있어야 시장 추세는 지속됩니다 지금은 그 변화의 구간에 있습니다 경기 지표가 둔화된다 그리고 테이퍼링 우려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 하나가 시장이 바라는 대로 대여하지 안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난 2주 동안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요 경기 지표가 픽아웃을 치고 내려가는 것은 쇼티즈로 나타난 비정상의 정상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정상 수준에서 회복 지금 무슨 얘기가 마이너스 나왔다가 마이너스 30에서 프로 30 이거 비정상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GDP 성장률도 이제 정상 수준에서 이게 꺾였다가 둔화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4%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 이 정도 정상 수준의 회복을 하는 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야 것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야지만 시장이 안정화 된다 또 하나는 우려의 하락은 반응할 수 있는 조종입니다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테이퍼링 펀치를 한 번, 두 번 맞으면 견딜만 하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테이퍼링 자체가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확 꺾이는 그런 긴축의 요소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다른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메타버스 얘기를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하나 더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증권사도 메타버스 영업점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아니라서 안타깝긴 하지만 NH투자증권이 1호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러면 오늘 9월에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증권사 지점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투자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메타버스 지점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오프라인 지점 축소 그리고 속도가 더 붙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냥 타이틀만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메타버스 세상으로 앞으로 갈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언택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언택트 세상이었잖아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제압이 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그러면 컨택트 세상이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언택트와 컨택트가 결합된 그러한 메타버스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쪽으로 계속 그동안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계산, 계산 하잖아요 지금요 근데 비대면 계좌 개선을 하고 내가 매매를 하지만 증거사 직원한테 상담도 좀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좋은 상품도 소개도 받고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하지 않잖아요 텍스트로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텍스트로만 또는 유튜브에서 여러분 저같이 이런 걸 들으시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우리 교부주권에 왔어 아바타를 내가 예쁜 놈을 선택을 했어 박병창 아바타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지점이야 가상의 지점이죠 뚤레 뚤레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가상의 직원들이 있대요 내가 어떤 직원한테 갔어 질문해 음성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음성으로 질문해 그러면 거기서 답도 주고 또 거기에 조언도 듣고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선택을 하고 상품도 선택하고 가입하고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나온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증거사 직원에 와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주입 투자자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그 기술이 필요한 기술에 하는 기업들이 어디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성 들어가야겠죠 동영상 들어가야겠죠 VR, AR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AI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서버 대용량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 시스템만 들어가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계속 오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구조적 성장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뒷붙여요 전기차, 테슬라 그렇게 왔을 때 빨리 한 사람도 손을 걸었지만 나중에 전기차 뒷붙 치고 이미 다 좋을 때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2차전지 또 뒷붙 치고 뒷붙이 아니래요 물론 뒷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2차전지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시장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뒷붙이 아니래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개화되는 시장이 또 한 번 있어야지만 또 되는 거잖아요 약간 늦었잖아요 그것도 항상 근데 주인투자는 다음에 있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게 구조적 성장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구조적 성장이 어떤 것이든 늘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시크리컬이라고 얘기하면서 시크리컬이라고 얘기하면서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섹터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무조건 주식을 가지고 장기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주식은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적 성장주들은 매매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변동포도 커요 땀을 났다가 50% 깨졌다가 30% 올랐다가 또 마이너스 났다가 도저히 못하겠어 이런 종목은 힘들어서 근데 이런 종목은 그래야지만 결국은 나중에 나 이걸로 5배나서 10배나서 이런 소리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사람 하면서 한 번 그런 걸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시크리컬 갖고 되는 약가 아니에요 그건 구조적 성장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보시려는 노력을 우리 늘 하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관심 속에 조금씩 조금씩 더 좋은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송 시간도 가능하면 조금 더 좋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려고 아직은 논의 중이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 우리 교보중권에서 하고 있는 이 좋은 콘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많이 안 알려졌으니까 그렇게 뭐 구독자 수나 조회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조금씩만 도와주시면 뭐냐면 좀 신나서 더 열심히 잘하겠죠 보니까 제가 방송을 쭉 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 방송하는 사람들은 저는 일반 개인 유튜버들은요 방송하면 자기가 돈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독자 많이 들어오고 뭐 조회수 늘어나고 인기 끌그면은 자기들이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근데 뭘로 힘을 얻느냐 응원의 댓글 그리고 조회수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재미로 보면서 힘을 얻고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서 관심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